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를 지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도의회 진영석 의원은 올해 전주와 익산, 군산 등 고교 평준화 지역의 신입생 절반 이상이 통학 거리가 직선 거리 기준으로 2km가 넘는다며 등하교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에게 연간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상당수 자치단체가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.